이번 시간에는 C코드 소개와 G7코드 소개, 그리고 연습방법과 C코드, G7코드, 코드 체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C코드, 3번 손가락으로 5번선 세번째 프렛을 누릅니다. 그 다음 2번 손가락으로 4번선 두번째 프렛, 1번 손가락으로 2번선 첫번째 프렛, C코드입니다. 자 연습방법은 지난 시간에 다른 코드들 연습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코드를 외우신 다음에는 정확하게 각각의 줄이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되시면 코드를 동시에 누르고 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누르면서 다운스트로크 때면서 업스로크 자 C코드 누를 때의 요령은 팔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꿈치가 본인의 옆구리 방향으로 조금 붙어 줘야지 C코드를 편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 팔은 조금 보이시죠? 팔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C코드가 잘 눌러지지가 않아요. 팔꿈치를 본인의 옆구리 쪽에 붙이시고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G7스 코드 자 3번 손가락이 6번줄 세번째 프렛 2번 손가락이 5번줄 두번째 프렛 1번 손가락이 1번줄 첫번째 프렛을 누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드를 외우시고 또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의 줄이 정확하게 소리가 난다면 코드를 누르고 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C코드와 G7스 코드를 각각 코드를 편안하게 누를 수 있게 된다면 서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C코드 한번 G7스 코드 한번 자 C코드와 G7스 코드를 잘 보시면 손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이 그대로 한줄 간격만큼만 올라오면 되구요. 1번 손가락도 한줄 간격만큼만 내려가면 됩니다. 자세가 거의 비슷하니까 동작을 크게 해서 바꾸지 마시구요. G7스 코드를 G7스 코드를 한줄 간격만큼 바깥으로 벌려주면 G7스 코드가 됩니다. 코드 체인지를 느리게 연습하면서 손 동작이 최대한 작게 움직이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빠른 코드 체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발자씩 코드 체인지가 가능해지면 4벽마다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엣 할 때 손을 떼서 코드 바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화면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동그란 느낌표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관련 연습곡이 나타나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블로그에서 악보를 다운받아서 모니터로 보시거나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Bourg расп산나 시취나 소원 예술 연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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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